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방가 반갑습니다 저번달에 IBK 8%짜리 연금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어요 자 연금보험의 장점은 내가 아프든 안아프든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거에요 내가 아프든 안아프든 내가 모아뒀던 돈을 나중에 노후 대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금보험이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내가 젊은 나이가 아니고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연금보험을 거의 높은 맥으로 납입을 해야 나중에 65세 70세 때 많은 금액도 아닌 조그만한 금액으로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단돈 10만원 연금보험보다 저렴한 10만원 납입했을 때 월 100만원 3가지 안금을 연금보험처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재가급여는 안아프면 무용지물이에요 받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세월에 장사가 없듯이 나중에 늙으면 눈도 안보이고 그 다음에 팔 다리 허리 관절 뼈마디가 아프고 삭신이 쏠 수 있어요 수술도 할 수도 있구요 그러면 65세 일단은 지나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면 거의 4등급이 나올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럼 매월 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연금보험이랑 100만원짜리 비교하기에는 좀 모순이 있겠지만요 저 보호망이 오늘 재가급여를 왜 얘기하냐면 높은 금액으로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나중에 100만원 받은 것보다 연금보험의 10분의 1 거의 15분의 1 수준으로 납입을 하다가 나중에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연금보험 100만원 이상의 매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가급여 단순히 10만원짜리와 비교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현재 국민연금만으로는 일단은 나중에 노후대비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가지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증권이나 펀드나 본인의 어떤 여러가지 재무상태 외에는 노후대비를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저번달 판매가 됐던 지금도 판매가 돼요 8% 일단은 IBK 연금보험이 지금 이슈가 있는데요 이 상품을 일단 지금 현재 보호망도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이번달에도 정말 몇천만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50세 여성 기준으로 50세 여성 기준으로 10년간 납입을 할거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거에요 10년간 납입하면 10년이면 원금이 얼마죠? 1억 2천이에요 1억 2천 네 1억 1억 2천만원인데요 1억 2천만원 납입하고 그 다음에 60세때 50세때 납입을 하니까 10년 후면 60세잖아요 또한 10년을 묶어둘거에요 그래서 20년 되면 8% 연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납입기한이 끝나고 5년은 최소 거치해둬야 되는데 5년은 거치해도 65세보다는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으려고 10년 거치해둬서 10년 납입하고 10년 거치한 다음에 70세때 과연 연금수령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지 저 보호망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볼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10년 납입하면 원금이 1억 2천 근데 10년 또 거치해두면 50세때 시작해서 10년 거치하고 10년 납입하면 60세 그리고 또 10년 거치해서 70세때 연금수령을 받으면요 총 얼마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억 6천 4백 40만원이에요 2억 6천 4백 40만원 그러면은 70세 기준으로 2억 6천 6배 그러면은 연으로 나누면요 약 1,277만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1,277만원 그러면은 1,277만520원 나누기 12달을 하면요 약 106만원 정도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간 한 번씩 받는 건데요 이걸 12로 나누면은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매월 106만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저 보호망이 방문의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자 106만원 정도 106만원 정도인데 일단 106만원 정도 뭐 70세부터 뭐 90세 100세까지 일단은 평생 살면 살수록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어요 이 금액보다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50세때 월 100만원씩 이제는 10년간 그래서 1억 2천만원을 납입을 해야 70세때 연간 일단은 1200만원 그래서 월로 따지면 106만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저 보호망이 라이나꺼 제가급여 설명해 드릴게요 50세 기준으로 20년간 납입했을 때에요 20년간 납입했을 때 월 금액이 얼마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0만 9천원이에요 자 10만 9천 그래서 10만원이라고 할게요 10만원 곱하기 네 얼마죠 240회 20년이니까 20년 납입이잖아요 20년 납입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원금이 2,400이에요 2,400 맞죠 2,400이면 아까 전에 1억 2천보다 거의 몇 분의 몇 분의 몇 수준이에요 1억 2천보다 거의 6분의 1 정도 6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자 디비거에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0세 여성 기준으로 일단은 50세 그래서 30년 납입 30년 납입으로 95세까지 했어요 아까 라이나가 50세 기준으로 10만원 납입했잖아요 곱하기 240회 20년 그래서 2,400만원 납입을 했어요 2,400만원 근데 디비생명같은 경우는 6만 1천원 매우 저렴해요 하지만 70만원만 가입이 된다는 거 100만원이 아닌 그래서 요 부분들 아까 라이나는 100만원 가입이 됐죠 근데 디비생명은 70만원 하지만 역시 95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물론 납입기한이 10년 더 많기 때문에 보험료는 거의 다 대동소이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비생명의 장점은 뭐냐면 보험료가 저렴하고 훈국이나 동양처럼 10년간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년간만 나오는 게 아니고 95세까지 나온다는 거 하지만 단점은 사망시에 책임준비금이 안 된다는 거 책임준비금 아까 전에 라이나처럼 사망시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망보험금으로 나옵니다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러한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장교양 등급 70만원 나온다는 거 그리고 위에 보시면 사망시에는 50만원 나와요 그래서 책임준비금으로 내가 납입했던 기납입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라이나 보다는 좀 더 단점이다 왜 라이나는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지만 이 디비생명 같은 경우는 사망시 50만원만 주기 때문에 차라리 저축식 으로 해도 디비생명보다 라이나가 좀 더 유리하다 그거 말고도요 일단은 해지했을 때 해지 황급금이 라이나는 20년 납입해도 거의 85% 받았잖아요 근데 디비생명은 내가 30년 납입을 했는데 물론 20년 납입하면은 어 좀 월 보험료가 비쌀 수는 있어요 황급금이 어딨냐 이렇게 좀 익히네요 네 네 자 여기 황급금 보면 뭐 거의 네 20년 납입했을 때 원 1400만원 하지만 이때 해지하면 700만원 거의 50%밖에 못 받고요 그리고 30년 납입했다 30년 30년 납입했을 때는 원금이 2200만원 근데 해지 황급금은 1800만원 그래서 거의 여기 보시면 81%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저 뭐죠 라이나 보다는 좀 더 그 수익률이 적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요런 부분들 한번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